생맥주, 맥주 안 잔 유산균만큼 장건강에 좋다? 맥주가 유산균에 비견될 만큼 장건강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에는 장에 유익한 혼합물이 풍부해 장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대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신료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맥주가 인간의 생리적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량원소 등을 포함한 것을 발견했다.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 호비라는 재료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다. 맥주의 폴리페놀과 다른 영양소들은 장의 외부 점막에 거주하는 미생물 군집에 의해 발효 및 분해되며 내부 점막의 미생물 군집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다양한 대사산물이 생성되고 순환하며 항염증, 항산화 및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미생물 군집이 만들어진다. 저희들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암, 신경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연구진들은 맥주가 발효되면서 동반되는 화학적 변화, 맥주 제조 시 생성되는 생체 활성, 화합물 맥주에 포함된 미생물 등으로 인해 맥주가 프로바이오틱스와 효과가 유사하거나 더 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 콤부차, 치즈, 요거트 등에 함유돼 있다. 연구진들은 인간과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적당한 맥주 섭취가 과음이나 완전한 금주에 비해 면역체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량을 넘어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염증 증가, 간질환, 내독소혈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음주 폐해를 최소로 줄이는 1회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알코올 40지 이내, 여성은 20지 이내다. 맥주로 치면 남자는 약 1일 이내, 여자는 약 500ml 이내로 마셔야 적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에도 홍조와 같은 부작용이 동반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맥주 한 잔이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장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유산균은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맥주는 다른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주에는 알코올, 탄산,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다양한 양의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맥주 속의 알코올은 과도한 섭취 시 장내 세균 및 소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 속의 탄산은 소화기관에 가스를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에는 일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억제하고 항균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페놀은 일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는 다른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맥주를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려면 다양한 식이 섬유를 함유한 과일, 채소, 온전한 곡물 등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발효식품 등을 섭취하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를 장 건강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